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저분한 짓들을 많이 하고 나는 감방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참 만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인공은 이재명 씨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동 백형동 금사사칭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여러분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한 건 하려고 여러분들 방북비용 대납 사건 줄줄이 여러분들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다 무마시키고 단식해서 피할 수 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재명 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론인 출신처럼 그렇게 정치적 수사나 이런 말장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없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또 과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한 실정 분석 숫자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송영길 씨 송영길 씨는 아마 본인이 그만두지 않았으면 계양을 지역구에서 뭐 새새 손손 해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역구 다 관리가 여러분 탄탄하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일 대선이 3구 대통령 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이 뜬금없이 본인이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을 내놓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걸 순수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 임했던 2020년도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안 했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계양을 사전투표 조작은 그냥 전국에서 일어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송영길 씨는 지역구 관리가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라는 것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씨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럼 송영길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게 여러분들 조작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제야 전문가가 발견했는 겁니다. 2020년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송영길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한테 또 35%를 빼앗아 가지고 먹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송영길은 인천계양구을에서 조작값 35%를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에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그걸 송영길에게 옮긴 그 소위 관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 3917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훔치고 190표를 정의당 훔쳐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를 3917표를 어디서 훔쳤냐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착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죠. 이 a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조작된 득표소 가짜 득표소입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송영길이 이 표를 공짜로 먹었는지를 파악한 것이 b입니다. 이게 분석 결과입니다. 조작값은 35%를 적용했고 미래통합당 후방에 3917표를 훔쳤는데 3917표를 어디서 훔쳤냐 거소선상투표에서 18표를 훔치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756표를 훔치고 국외 부재자투표에서 7표를 훔치고 계산 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72표를 훔치고 계산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34표를 훔치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 c를 보시게 되면 표를 훔치지 않는 조작하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소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역으로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기 이전에 진짜 후보별 득표소를 이렇게 c처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후보별 득표소 c를 가지고 조작값 규칙 관계실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모두 다 복원 내지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조작했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자료 특성상 무작위수 난수 자연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규칙이 발견돼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인천광역시 계양어를 조작값 35%를 사용해 가지고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그냥 발표한 겁니다. 발표 주체가 어디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 아니까 권순일이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조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계양어를의 사례는 전국에서 일어난 조작 사례의 대표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드리는 것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막 시작되고 출구조사가 나올 때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이깁니다.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민경욱 의원을 보니까 보시죠. 민경욱 의원의 대표의 페이스북에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한 겁니다. 빠빠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한 분이 제공한 당일 투표지를 민경욱 의원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이재명이 참여했던 그런 보궐선거 투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도 조작했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이게 당일 투표지라고 하네요. 당일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도 투입한 거죠. 이 내용은 모두 다 이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도둑놈들 5건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조작이 없었느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서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때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10%.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이 꿀꺽 삼킨 겁니다. 윤영선 함께 마이너스 1,402표 이재명의 플러스 1,402표 다 합쳐서 2,804표를 조작을 했네요. 내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 차이값이 플러스 4%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5% 오차범인 0의 3%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온 거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누구 치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입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은 도둑놈들이고 한쪽은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에이 양아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다음 총선을 또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분이 잘 찍었네요. 개양의뢰 보궐선거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참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결국은 밝혀져야 국민들이 죽을 고성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분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발견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그래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도움을 주시고 특히 4.15 총선 그리고 그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자료도 여러분들 응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부터 정말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그런 세계사에 대한 통사 통사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래도 근현대사를 쓰기는 그래도 쉽지만 통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6년 정도의 연구의 총 결과물인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시야를 좀 확장하시고 또 올바른 관점으로 세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주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요즘에 이런 책이 많이 나오지만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책 코너에서도 되게 고전을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법부의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대법은 대법관들의 판결이 지금처럼 어처구니가 없고 사람들의 도마에 오른 경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문정권에서 임명한 김명수라는 그런 대법원장 하에서 정말 사법부의 권위나 또 신뢰가 상당히 많이 실주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실이란 것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이다. 대법관들의 이익이 그냥 대한민국의 정의인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이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최강욱 판결 비례대표 출신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대표 투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이것을 덮고 말았지만 정당투표는 그야말로 조작천국이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한테 주고 나머지 또 세계정당의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시민당에 주고 최강욱 의원이 열린시민당 출신일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데 허위 인턴 그런 증명서를 써줬다. 그것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됐죠. 이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임기를 거의 다 채웠는데 최강욱 의원직 상실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조국가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그런 혐의로 최강욱 의원이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기를 83% 정도 채운 시점이죠. 동아일보 내용이고 사안이 워낙 의의가 없으니까 조선일보도 사슬에서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임기가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이게 정의인가 조선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해주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재명 단식 최강욱 대법원 확정 판결 개딸들 활동 이런 세 가지 여러분들 논술이 실렸는데 그 모두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최강욱 씨도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숫자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산장비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 대법관들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런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규칙이나 관계식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작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조선이 잘 지적했네요. 이 사건이 판결하기에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으면 발급한 거고 발급하지 않았으면 발급하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은 최강욱이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로 일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최강욱의 하드디스크에서 최강욱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이 역시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뭐 다 깔아뭉긴 거죠. 문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오경미라는 대법관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대법은 일부에 배당된 사건을 1년가량 그렇게 결론을 내자고 끌다가 결국은 지난 6월에 전원합의처에 넘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결이 됐으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이고 대한민국의 사실이라는 것은 선관위의 주장이다. 나라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거죠. 썩은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김에 그래도 최강욱 의원은 대법관에서 확정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의원직 상실이 됐으니까 그래도 뭐 시간이 끌었지만 판결이 제대로 내려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죠.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들은 다 대법관들이 노골적으로 선관위 편을 들어가 다 깔아뭉겠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재검표 현장이나 정거 보전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한 분 가장 연장자분의 한 분이 권오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권오영 변호사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면 지금도 재검표 과정에서 확보한 그런 시각으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공개되죠. 오늘 방문해 보니까 권오영 변호사 주장입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새로 만든 위조 투표주로 보입니다. 책임으로 생활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눈감고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좀 극악이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다 법원에 제출된 투표지들입니다. 접은 흔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투표함 제출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투표함을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이한 투표지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니까 QR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한꺼번에 자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절치선으로 이렇게 투표 번호를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있죠. 몇 장씩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잘랐다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등포 오리네요. 김민석 박용찬 이게 몇 장씩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노골적이네요. 이걸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당일 투표지를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에 소각하고 한꺼번에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을 잘라야 되니까 한 장 한 장 가위를 자르기도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를 놓고 그냥 쫙 밀다가 이렇게 10장 20장 이렇게 같은 쪽이 나온 겁니다. 이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10장 20장 30장을 자르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모양새가 나온 거죠. 여러분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한 10장 정도 같이 잘렸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모두 다 다 갈아치운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왜 갈아치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게 뭐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통을 갈아치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뭔가 하니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공개한 것이 이게 지금 박용찬 김민석이 대결한 영등포을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 선거의 재검표를 대법관들이 깔아뭉개해 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성소 판결을 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조작해서 발표한 최종 결과물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올라 있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답이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영등포 어월구에서 사전특표 조작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조작값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한테서 조작값이 40%가 찾아진 겁니다 조작값이 40% 다른 후보들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이 40%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훔친 득표수가 몇 표인고 하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574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김민석에게 플러스 5742표를 더해 준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5742표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얼추 한 1만 5천 몇 표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 규모 득표수 증감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도저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아마 이게 남부지방법원일 겁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영등포의 진짜 투표지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다 소강 내지 파쇄하고 다 인쇄소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다 빳빳하고 당일 투표자 같은 경우는 수십 상층 자를 가지고 몸 다칠 투표지 번호가 붙던 절치선을 뽑아 자른 이런 게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재금표용 투표함들은 모두 다 다 갈아치운 거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득표수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이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그게 명확한 겁니다 저는 뭐 덜도 안 하고 덜지도 않고 있죠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라는 것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북한 해킹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선관위 채용비리 이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해결할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선거를 도독질해도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도독질이라는 것이 현재 완료가 아니고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실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도독질한 놈들은 도독놈들이고 그걸 그냥 알면서 듣는 놈들은 양아치들인 겁니다 도독놈들과 양아치들의 향연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막으면 국민들이 죽어 나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런 뜻 있는 활동을 여러분 이렇게 조작값을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찾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향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부정성을 해보안 그런 책들입니다 특히 4권이 4.15 총선을 다룬 것이고 5권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뻔뻔하게 표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강구를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를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사도 세계사 통사를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역작인 26년의 그런 연구 노력들이 집적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많은 그런 도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과 아주 무리하게 맺었던 9월 19일 남북한 군사합의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참 많았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던 문정권으로서는 군사 전문가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좀 늦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군사합의가 추진됐고 얼마나 불평등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아주 위해를 기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매국적인 합의를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에 실렸네요 단독 보도의 형태로 다른 신문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이렇게 순수하고 또 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가족도 희생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속한 단체는 물론이고 또 조국을 배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매국노들이 맺은 협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북한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때에 어디까지 이런 요구했는가 하니까 60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60km까지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했네요 서울 수도권까지 비행검지구역 요구 대한민국 정부나 미군이 어떤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이용한 군사훈련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북한이 여러분이 요구한 거고 그걸 들고 여러분들 합창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건데요 북한이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협상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이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검지구역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지켜가지고 최소한 선거 과정을 통해가지고 국민의 의사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 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결국은 체제가 바뀌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 9월 19일이니까 시점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대선을 조작을 해가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한 번 조작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쉽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것이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고 그 점을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 돈을 투입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종전협전추진 평화협전추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미국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군사분계선에서 60km까지 비행기든 뭐든 띄울 수 없도록 한다 이런 한마디로 정신나간 여러분들 요구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조금 더 보면 이런 겁니다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비행검지구역이 군사분계선은 60km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서부전선에서는 20km 동부전선에서는 40km까지 됐는데 관련 그런 정보들을 조선일보가 상시하게 보도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남북군사합의 내용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맡았던 군사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참이 이제 검토하라 이렇게 하니까 합참이 분석한 결과 북한 안을 수용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이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연공을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종류의 군사합의를 추진한 거죠 감시정찰건접항공지원 대화력전은 물론 각종 합동훈련도 제한된다 4단급에서 운영하는 무인 항공기 운영도 불렁상태에 빠지고 파주 등에 있던 혈기 운영기제의 이전도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매국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점에 이런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해찬의 입에서 30년 50년 장기 집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정권 넘어가게 되면 다시 되찾아오는 건 힘듭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하고 양아치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 도둑질을 고칠 의지가 별로 없는 같아요 여기 이제 실무자 이야기입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왜 북한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한 제안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합참 실무자가 자리를 거는 마음으로 이 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협상대표단에 보고를 올렸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국가 체제를 어떻게 바꿔놓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괴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참 딱한 이야기죠 당시 이제 합참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단이 정치적 목적에 맞춰가지고 협상 타결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국민들의 생사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북한과 협상 타결을 통해가지고 남북한이 종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단계를 모두 다 성사시켰다 이런 정치적 목적을 여러분들 달성시키기 위해가지고 어떻든 북한 체계의 여러분들 그런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거죠 당시 합담은 이 안에 완경하게 반대한 것은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군단이나 사단급에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인 항공기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공력이 북한의 배수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군사 분개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그걸 1km로 설정하든 10km를 설정하든 20km를 설정하든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합의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이적행위 매국행위를 한 겁니다 북한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띄우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의 적들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그냥 노예 상태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저의를 괴뚜루 보는 국민들이 좀 많아져야겠죠 저는 이런 안을 보면서 9월 19일 남북한의 군사합의안이 그 당시에도 아주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백령도와 서의 오도와 관련된 사안은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수작을 뿌리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나 자기 일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나라도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버금가는 그런 매국적인 행위가 문정권 하에서 있었던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임 국방 장관이 군사합의가 거의 지금 북한의 여러분들 미사일 여러분들 쏘기가 계속되면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폐기를 하겠다 그런 조치를 밝힌 바가 있는데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죠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개인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면 그리고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도청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국민들이라도 후위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참 우리 내부의 적들이 정말 준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체제 변형을 위해 가지고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많은 분들이 아마 동조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런 광고가 시작된 것이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그런 동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역사학에 기초해서 이런 보기 드문 그런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변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소위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해보안 이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이 계속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가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 큰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들을 구매하시는데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단식을 하다가 병원을 이제 실려갔는데 이 뭐 단식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감방을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되지 않겠다 감옥을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맨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자기가 왕인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 저렇게 뭐 애들 땅깡 지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회가 혐의가 세 개네요 이제 한번 살펴보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재명으로 감방을 보낼 수 있겠냐 이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개딸들이 야단 법석을 지우고 그다음에 뭐 방탄 국회를 여러분들 볼무로 삼아가지고 절대 이재명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절대 구속돼서 안 된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공화국의 국민들은 모두 다 법 앞에 평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기에 선글도독질하는 집단이니까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단식 정치의 야당 체포한 부결 움직임 여기 보니까 18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끈이 세 개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구속영장 청구 하나 벽형동 아파트 개발 특혜 구속영장 둘 검사 사칭 관련 위중교사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고 여기는 대장동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특종을 보니까 벽형동 아파트 개발권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더군요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김형 함께 김형이 관련된 거니까 좀 정진상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여권은 이재명 단식을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 목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단식으로 다시 당내에 체포한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단식해서 구속을 매나르는 잡범의 얄팍한 소형을 검찰이 용납한다면 앞으로는 멀쩡한 시민들도 모두 다 따라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모든 신문들이 출근길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런 발언을 즉흥적인 발언인데 아주 조리정연하네요 한동훈 장관 주장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때는 왜 단식을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는데 이번 이재명 단식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종사 때 탄핵이 되는 명락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제가 처음 봅니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참 똑똑하니까 출근길에 기자들이 요청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 치고는 성명세 가름할 정도로 아주 조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잘하네요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응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남농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똑부러지게 이재명 단식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됐던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안이 워낙 이렇게 뜨거운 주제니까 무려 2만 명 가까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그런 설문조사에 이재명 대표 단식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어제는 1%였는데 오늘은 2%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감방 가기 싫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배란 끝 선택이다 97%입니다 어제는 98%였습니다 어제는 한 천 명 정도가 했고 오늘은 2만 명입니다 통계학이 위대한 것은 모집단인 2만 명으로부터 여러분 천 명을 뽑아서 판단하든 2천 명을 뽑아서 판단하든 간에 모두가 오차범위에서 97에서 98%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97%에서 98%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금 단식하는 것은 감방 가기 싫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무리수를 둬가지고 개딸들의 이름들 도움을 받고 또 언론 조작 안 하겠습니까 예론 조작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뭡니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감방 가지 않기 위해서 단식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개딸들은 이재명 체표한 부결 압박에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네 저희들이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인정 릴레이를 벌리고 있다 덤불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동네인 거죠 이 동네는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멀쩡한 국가에서 선거부정을 7번씩이나 주도한 겁니다 더불은 민주당이 선거부정을 주도 안 했겠습니까 왜 선관이라는 것은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이 더불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여러분들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전국에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사전투표만 하면 표를 도독질하는 집단이 더불당이냐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기는 도독질 당하는 그런 후보들만 있냐 단 한 곳에서도 사전투표의 공짜 표를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는 경우가 전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작의 주범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도 여러분 7번이나 도독질하는데 이재명 단식 여러분들 해가지고 감방 안 가도록 하는 것 정도야 약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리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리한 이야기 저는 안 합니다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저 성정 자체가 그렇게 과격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다음에 한 자리에 하겠다고 대가리 이름 쳐박고 뭡니까 누구한테 빌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대한민국이 해결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민도나 대한민국 지도청의 도덕윤리의식을 미뤄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재명이 왕입니까 이재명이 천왕입니까 언제적이 이재명입니까 그냥 대권 후보가 됐던 적이 있고 지금 당대표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 공소장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떡거릴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죠 응해야 되는 거죠 검찰의 요구에 이 왕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왕이 지배하는 국가가 그래서 이제 한 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가지고 이재명이 감방을 보낼 수 있겠냐 우리 사회가 이게 궁금해서 또 여름 설문조사를 긴급을 했습니다 569명이니까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내일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이재명 단식 구속 피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공병호 tv 9월 18일 설문조사 2만여 명 참여 97% 찬성 이재명 대표 구속 여러분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69명이 여러분들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91%가 구속될 것이다 8%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구속되지 않으면 뭐 나라가 여러분들 나라가 아닌 거죠 91%가 구속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국민들의 이렇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범죄의 혐의가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씨에게 그런 잣대가 적용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한 대한민국 사람이 있은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통사를 쓰는 것은 보통 내공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한 천쪽 분량이 되기 때문에 급을 먹는 분도 계시지만 술술 읽힐 겁니다 이렇게 한 천쪽 이런 책을 한번 여러분들 완독하고 나시게 되면 독서에 관한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이런 분석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의 시리즈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분 부정선거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그리고 상반기에 모두 다 다섯 건 여러분들 완간히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국가의 그런 진로라는 것은 참 바꾸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용돼 가지고 국가가 좀 더 좋은 방향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의 경제정책 그리고 다양한 그런 사회 정치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참 바꾸기는 힘듭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자 여러분 어제도 이제 노후 문제를 제가 다루면서 참 한국이 그래도 이제 큰 어려움 경제위기라든지 재정위기 금융위기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무난하게 10년 20년 30년을 가야 된다는 것은 그 위기를 맞게 되면 일단 화폐가치가 굉장히 많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10년 20년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화폐가치가 절반으로 추락해버리게 되면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사람은 좀 낫겠지만 연금 생활자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여름 진행되니까 연국의 빈곤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참 재정위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한 가지 대표 사례가 기초연금이 많이 지금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 어떻게 지금 변해오고 있고 또 기초연금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를 보게 되면 제 판단에 이렇게 아웃성을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언젠가가 문제고 재정위기를 그냥 겪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재정위기랑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부 채권단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환위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걸 뜻하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동아일보에서 잘 다루었네요 제가 이제 집중하는 것은 정권마다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떼었네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던 2014년도에 비해가지고 3.5배가 늘어난 건데 정치인들은 계속 이런 선거를 할 때마다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5만 원 10만 원을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10만 원을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을 올리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그리고 대상도 모든 노인들에게 다 40만 원씩 공짜로 주겠다 아마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총액이 43%가 증가한 거죠 3.5배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시작할 때는 6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40조 원까지 늘어난 거죠 40조 원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정치인들은 그냥 표밖에 안 보이니까 이 예산을 올려가겠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그냥 정해진 경로를 따라간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윤 정부가 40만 원을 인상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여러분들 환영하니까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기초연금 40만 원 병장 봉급 200만 원 윤석열도 포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지급 여력이 안 되면 깨끗이 사과하고 새로 판을 짜야지 평생 땀 흘려 국민연금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 탈락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비슷한 수준의 기초연금 그냥 모두에게 다 지급해라 병장은 제대하면 취업특기를 주는 게 맞지 무슨 돈으로 잔지를 않아 평생 먹을 낚시대를 주라 한 마리 생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성하시는 분이 6명이고 한 명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성장률은 정금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1%씩 떨어지고 연금은 기초연금은 정금마다 10만 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또 공짜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그걸 부추겨가지고 표로 얻어야 되니까 다음 생각 안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실마리를 찾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느냐 결국 재정위기 같은 걸 맞이해가지고 외부 채권단에 의해서 불효불급한 재정을 줄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지경에 갔을 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생활인들은 생활에 바쁘고 정치인들은 표에 바쁘고 그래도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좀 먼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돈 쓰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할 수 없는 거죠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그냥 그리스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리스는 그래도 뭐 뒷배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거 대한민국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 쓰는 걸 보면은 앞이 그냥 흔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그것도 한국인이 쓴 김동주 박사가 쓴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본 세계 역사 사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문명의 근간이지 않으면 서국 문명이 다 기독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천적불량이 좀 두터운 책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좀 지적능력을 확대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 옳고 그름을 좀 변별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